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줌 인포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줌은 화상 어플 줌 밖에 없는데 이 줌 인포는 관련이 있나요? 어떤 회사예요? 이제 코로나 들어오면서 그 화상 어플에 줌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근데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2000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이고요. 영업, 마케팅, 인력 채용,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독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기업에서 이제 다들 마케팅 활동을 하잖아요. 마케팅 부서에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싶을 때 그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탁탁 찍어서 빼주는, 직접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기업 고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가 그러니까 줌 인포의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최종 고객에게 도달할 때까지 고우 투 마켓 전략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한 60% 급등하면서 상당히 큰 기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주가 살펴볼까요? 네. 상장 첫날의 시가가 40달러였는데 공모가가 21달러였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따상을 노리고 들어왔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첫날에 근데 딱 상까지는 아니고 최고가가 4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한 달 동안 50달러까지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후에는 차익실험 매물이 출회되면서 9월에는 또 32달러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서서히 다시 한 번 재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나요? 주민포의 올해 3분기 매출이 1억 9,800만 달러고요.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거의 매분기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경영진은 4분기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4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설정한 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EPS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상장할 때쯤에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에 최근에는 계속 매분기 0.1달러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세 확실히 좀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분기 EPS 역시 0.13달러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줌인포가 아까 마케팅을 도와주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요즘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강화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괜찮은가요?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유출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GDPR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시장 지배지휘 남용을 막기 위한 반독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의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계속 제재를 가하는 그런 단속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생겨난 지 개념 자체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어가고 있고 유럽에 있는 GDPR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해당 기업에다가 연간 세계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맥이네요. 네. 그래서 2019년에는 프랑스 데이터 규제당국에서 구글한테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었고요. 지난 8월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아마존한테 무려 7억 4천6백만 유로. 이게 1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포도 아무래도 그런 플랫폼 쪽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팀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준비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련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좀 잠식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성장성은 얼마나 되나요? 성장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조금 넘었잖아요.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한 700억 달러 수준의 전방 시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기록했던 분기 성장률 12%가 아마도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상장한 이후에 주민포가 무려 5건의 M&A를 성사시켰습니다. 돈이 많나 보네요. 그러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센트, 코러스 AI, 링리더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7억 1,800만 달러 현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 흐름도 괜찮고 이렇게 주민포의 공격적인 행보를 봤을 때 인수협병은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유효한가요? 4분기로 넘어갈 때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3분기에 조정 영업 수익 마진율이 39%였는데 4분기에도 이런 비슷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21 회계연도 전반기에 43%가 나왔던 거랑 비교하면 조금은 줄어든 수치이긴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잉여 현금 흐름비율이 44%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자체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마진율이 43에서 39까지 떨어지는 거? 그렇게까지 엄청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M&A를 계속하는 거 보면 펀더멘털이 튼튼한가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부채도 적지는 않습니다. 한 10억 달러 정도. 10억이 어디 누구 개이름도 아니죠? 그렇죠. 거기다가 달러니까요. 이자 비용도 1,400만 달러까지 늘어났는데 그래도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현금 보유량이 괜찮고 그다음에 280억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보다 부채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데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700억 달러라는 잠재적 시장 규모에 비하면 현재 시가총액 280억 달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매출의 2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시장 일각에서는 주민포가 지금 같은 이런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외연을 계속 확장하는 M&A 작업을 이어간다면 내년에는 매출 성장률이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매출이 그래서 최소 10억 달러까지는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분석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실현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 이렇게 된다면 인수합병을 더 많이 한다면 이런 가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의 가정.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업 및 마케팅 팀을 위한 고투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 줌인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한 인여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어서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줌인포였습니다.